무엇이 우리 둘을 갈라노완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사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있는가 그랬지만 지금도 내 가슴에 사모친 그리움 예전엔 우리 둘은 행복했었는데 무엇이 우리 둘을 멀리 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있는가 그랬지만 지금도 내 가슴에 사모친 그리움 예전엔 우리 둘은 행복했었는데 무엇이 우리 둘을 멀리 했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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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각 멀리ци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